근데 살균 세정이 되는데 물인데 과연 이게 잘 될까? 지금 보시면 강알카리수라고 해서요. 지금 식초라든가 이런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염색제. 근데 다목적 세정제는 지금 보시면 13 정도가 돼요. pH 농도가. 일반 물이 7이라고 하면 미라클 워터는 13 이상의 강알카리수로 만든 거죠. 그래서 때를 아주 쑥쑥쑥쑥 잘 빼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실래요? 네. 다 말랐네요. 유성매직이 다 말랐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지금 미라클 워터를 한번 뿌려볼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녹아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논바닥 갈라듯이 점점점점 떨어져 나가는 게. 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찌든 때를 분리시켜주고 그다음에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만 만들었어도 이 정도의 뛰어난 세정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과 기름은 상극입니다. 그런데요. 물 넣고요. 저는 여기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저는 미라클 워터를 부었어요. 그러면 참기름을 넣었을 때 이게 섞이지가 않아요. 아니 기름하고 물하고는 절대 섞일 리가 없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나 미라클 워터는 들어가자마자 색깔이 변하죠. 좀 적어볼까요? 우유 빛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찌든 때를 드러내서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집에서 기름, 식용유 같은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거 쓸 때 어떻게 해요? 계면활성제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 거품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거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미라클 워터는 한번 보시겠어요? 뿌릴게요. 뿌려주고 문질러보면 분해가 되네요. 분해가 돼요. 이 상태로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CMIT, MIT 치약에도 세제에도 이런 거 들어있다고 하면 안심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유해물질 테스트를 검사를 해서요. 18종 무첨가라는 것들을 다 받았고요. 대한민국 로아스 인증 친환경으로 공식 인증받은 그 제품 미라클 워터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방에 보면 찌든 때가 찌든 때가 진짜 이 렌즈 후드가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이 렌즈 후드망의 찌든 때는 벗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라클 워터를 쓰면 좋은데 일단 처음에 쓰시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기 없는 곳에 먼저 뿌려주십시오. 물기 없는 곳에 충분히 뿌려주신 다음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놔두셨다가 그다음에 물속에 담그시면 어떻게 되느냐? 누렇게 찌들었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찌든 때가. 그러니까요. 진짜 써보시면 기가 막히게 기름때가 잘 벗겨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수세미질 해도 안 빠졌던 때가 미라클 워터를 만나는 순간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런 렌즈 후드뿐만 아니라 전자렌즈 안에 음식을 넣는 공간인데 화학적인 거 넣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렇죠. 오븐이나 전자렌즈 안쪽은 요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화학물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없는 미라클 워터를 뿌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곳에 뿌려주시고 그냥 키친타올로 아니면 행주로 닦아내시기만 하면 정말 위생제기고 깔끔하고 안심하게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장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닦아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도마 같은 것도 닦아내고 가끔 이렇게 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우리 집 안에 있는 치약, 칫솔 이런 칫솔꽂이 그리고 여성분들 화장실 갈 때 이거 좀 약간 불안하셨죠? 그럴 때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살균에 탈취까지 됩니다. 애완견 배변 편해서 오줌 넣으면 굉장히 냄새 많이 나죠. 그렇죠. 여기다도 뿌려주시게 되면 탈취가 돼요. 탈취가 그냥 향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무생무치라고 말씀드렸죠? 향 자체를 아예 그냥 분해를 시켜서 그러니까요. 아주 깨끗하게 냄새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구매하시면 시계나 악세사리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저희 감독님께서 시계 너무 좋다고 뿌려주시고 탈취계가 된다고요. 딱 풀어주세요. 이 정도의 진짜 시커먼 찌든 때 귀고리도 좋고 팔찌도 좋습니다. 계면 학생자는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뿌려주고 닦아만 주시면 깨끗하게 세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 키보드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 물고파는 장난감도 되겠죠?